뭘 하셔야 되냐면 X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은 좁쌀 여드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 피부는 굉장히 얇고 민감하고 홍조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피부 타입은 조금만 관리를 안 해줘도 금방 드러나거든요 뻘긋뻘긋해지거나 아니면 울긋불긋 뭔가 올라온다거나 제품 조금만 안 맞는 것 써도 바로 드러나는 그런 피부예요 그래서 사실 이 좁쌀 여드름을 과거에 저도 늘 달고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저를 스트레스 받게 했었던 피부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이 좁쌀 여드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아 이걸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나서 저도 이거를 완벽하게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꿀팁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좁쌀 여드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 좁쌀 여드름에 대한 원인을 조금 아셔야 돼요 완전 쉽게 설명을 하면 좁쌀 여드름은 결국에는 각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각질 벅벅벅벅 밀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지금 좁쌀 여드름 이미 올라와서 피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기에다가 물리적 화학적으로 아하바하 쓴다거나 아니면 때를 민다거나 그렇게 해서 좁쌀 여드름을 없애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은 좁쌀 여드름은 점점점점 더 주변으로 퍼지게 될 거예요 뭘 하셔야 되냐면 세안제를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클렌저가 혹시나 마무리감이 미끄덩 미끄덩 미끄덩한 산성 클렌저 약산성 클렌저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좀 친절한 제품들은 제품 앞면에 나 약산성 클렌저야 라고 명료하게 적혀 있거든요 약산성 클렌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산성 클렌저만 좁쌀 여드름이 있는 상황에서 고집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잠깐만 중단하시거나 횟수를 조금 줄이시고 약알칼리성 클렌저로 갈아타시거나 교차해서 써주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약알칼리성 클렌저는 뭐예요 약알칼리성 클렌저는 우리가 세안하고 났을 때 뽀득뽀득해 라고 느끼는 거예요 뭔가 좀 확 씻겨 나갔다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약알칼리성 클렌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교차로 써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침에는 약산성 클렌저 저녁에는 약알칼리성 클렌저 왜 저녁 때 써야 되냐면 저처럼 이렇게 풀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피지 분비량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 기름기를 쫙 하고 빼줘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더 잘하냐 둘 다 좋은 클렌저지만 약알칼리성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기름기 제거 능력은 얘가 더 잘해 근데 저처럼 민감한 피부가 약알칼리성 클렌저만 쓰잖아요 그럼 피부가 더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약알칼리성 클렌저를 쓴다고 해서 피부가 더 알칼리화 돼서 아토피도 되고 점점 더 민감해지고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약알칼리성 클렌저를 쓴다고 해서 피부가 알칼리화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스스로 30분에서 2시간 내에 스스로 본인이 본인 pH를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점 더 알칼리화가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난 알칼리성 클렌저 안 써요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올리브영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만 제품을 쭈루루루루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산성 클렌저와 약알칼리성 클렌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뭐가 약산성인지 약알칼리성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제품 뒷면에 우리 성분 전성분 다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약산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소듐 어쩌고 저쩌고 코코 어쩌고 저쩌고 소듐과 코코 이런 것들이 적혀있다 라고 하면 약산성 클렌저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듐코코일리세티오네이트 코코베타인 소듐코코일글루타메이트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약산성 클렌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알칼리성 클렌징폼 같은 경우에는 에시드 이런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스티아렉 엑시드, 팔미틱 엑시드, 라울렉 엑시드 요렇게 지방산 성분들을 비누화해서 그거를 이제 폼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폼 클렌징으로 만든 거예요 pH를 좀 낮춰서 너무 어렵죠 맞아요 이건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피부에 맞는 그런 클렌징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쓰셔야 제대로 각질 탈락이 되고 굳이 각질제거제를 쓴다거나 각질제거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우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탄성은 시옷이니까 소듐 어쩌고 시옷시옷끼리 요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약 알칼리성은 이응이응 알칼리인데 에시드가 들어갔네 요렇게 해서 외우시면은 올리브영을 갖거나 아니면 쇼핑할 때 촥 보고 아 넌 알칼리네 넌 뽀득뽀득 시키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쇼핑을 좀 더 현명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쓰느냐 그냥 저는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렇게 두 가지를 써요 센카 너무나도 유명한 클렌저입니다 센카 제가 예전에 시세이도 다녔을 때 요거 되게 열심히 샀거든요 그리고 센카는 원래 파란색이 제일 유명한데 요기에는 콜라겐 함유된 거예요 굉장히 거품이 풍성한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에는 콜라겐이 한 방울 정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서 조금 더 파란색보다는 촉촉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저는 이게 풀메이크업을 하고 지울 때만 써요 이거를 막 두세 번씩 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게 제가 쓰는 약산성 클렌저인데요 보들보들한 마무리감이고 그리고 거품이 막 풍성하게 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안 후에 약간 좀 미끌미끌한 뭔가 이렇게 수분을 얼굴에 얹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 확실히 약산성 클렌저는 민감할 때 내 피부가 좀 민감해져 있거나 예민할 때 사용하면 아주 제격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제품은 하루에 반드시 만나요 아침이건 저녁이건 아니면 저녁에 약산성만 쓰는 날도 있거든요 내가 오늘 너무 민감해졌다 그런 경우에는 약산성 클렌저만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많아야 내 피부가 지금 예민한 건지 뾰루지가 이제 곧 올라올 조짐을 보이는 건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을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좁쌀 여드름 없애는 방법은 뭐냐 자 피부를 그래서 깨끗하게 해줬어요 각질도 어느 정도 제거하고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각질 제거제 따로 쓰실 필요 없이 세안제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각질을 없앨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각질 제거 잘 됐어요 그러면 뭐 해줘야 될까요? 콸콸콸콸콸 좋은 거 이제 넣어줘야겠죠 사실 여드름에 제일 좋은 것은 아줄렌 성분하고 시카 성분이에요 시카 성분은 병풀 추출물이거든요 이거는 연구 논문 결과도 사실 너무 많고 우리가 화장품을 개발할 때도 여드름에 필요한 그러니까 여드름을 좀 잠재워주는 그런 성분을 쓸 때 아줄렌이나 시카 성분을 많이 고려하는데 아줄렌 성분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원료고 아줄렌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사실은 비싸기 때문에 고함량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도 많아요 닥터랩 제품이나 르누베르 제품 이런 제품들은 진짜 시카와 아줄렌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여드름 피부에는 굉장히 좋고 특히나 좁쌀 여드름 그 다음에 어떤 화농성 여드름에도 그 항염되고 진정되고 상처난 것들 압출하고 났을 때 상처난 것들을 좀 진정해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특히나 시카 병풀 추출물이 그래요 그래서 둘 다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내가 좀 적절한 걸 못 찾겠다 한다면 저는 시카 제품을 쓰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독일 연구 결과에도 3주 후에 여드름이 많이 잠재워졌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카 성분을 꾸준하게 써주시는 것도 사실 좋고 아니면 내가 지금 좁쌀 여드름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잘 우리가 세안한 다음에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 걸로 이제 좋은 것들을 피부에 꾹꾹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크림 성분도 좋고 저는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우리가 토너이기 때문에 저는 토너를 적셔놔요 지금 보면은 병풀 추출물이 95%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한 두 통째 정도 쓰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솜에 이걸 충분히 적셔놓은 다음에 피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내가 좁쌀 여드름이 시작될 것 같고 뭔가 내가 피지 분비가 좀 많아졌다 그러면 세안을 깨끗하게 그 알칼리성 센카 그걸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병풀 추출물이 많이 들어간 토너를 꼭 올려놓고 3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면 피부가 확실히 진정된 게 느껴지고 그 다음번에 들어간 걸 또 시카로 쓰셔도 되지만 굳이 성분이 겹치는 거를 쓰시라고는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수분크림 나한테 맞는 수분크림 그거 찾으셔가지고 그 충분히 수분크림을 잘 발라주는 게 피부한테는 더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토너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게 시카 성분이 없다면 다른 단계에서 시카 성분이 들어간 것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제품이라기보다 지금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그 성분들을 착착착착 골라가지고 적재족소에 맞게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차차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자 깨끗이 각질 탈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것도 콸콸콸콸 넣어주고 이제 마지막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은 잘 주무셔야 돼요 좁쌀 여드름 사실 잠 줄이고 뭔가 스트레스 좀 많고 그랬을 때 좁쌀 여드름이 가장 심하게 분비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못 자면 피지 분비량이 증가해요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깨끗하게 세안 못해주고 이미 피로도가 많이 쌓인 경우에 피부에 사실은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해주신 다음에 마무리는 잠을 좀 푹 주무시라고 제안드리고 싶고 내가 평소에 자는 잠의 양보다 알람 그럴 때는 좀 끄시고 한두 시간 정도만 더 주무셔도 피부가 확 개선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앞에 두 개 안 하고 잠만 많이 주무신다 이거 말고 앞에 두 개도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안해드린 것들 찾아서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은 좀 푹 주무셔서 피부가 내가 좋은 거 다 넣어줬으니까 이제 스스로 잘 회복해 피부에게 이제 좀 재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분명히 좁쌀 여드름이 싹 들어갈 겁니다 저도 하도 민감해서 좁쌀 여드름으로 너무 고생 많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콘텐츠를 굉장히 열심히 여러 번 찍고 가장 좀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영상으로 좁쌀 여드름을 꼭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잘 해결이 됐고 뭔가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아주 큰 힘이 됩니다